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디서 오셨어요? 저 멀리서 오셨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. 제가 3분 뒤에 다시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연예인은 없지? 연예인은 없냐? 다 연예인이야, 저 사람들 다. 저 사람은 다 연예인이야. 우리 집 마우스 캐릭터에 있는 사람이야 응? 마우스 캐릭터? 진짜 실제야? 집에 가서 봐대일 주문 도와드릴까요? 해줘요 네 따뜻한 알레르크 안에 앉아 꿀굴굴차 귤굴차? 꿀굴차 구구차? 아이스 초코지? 네 네 귤차 아메리카노 하나,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핫 아이스 핫, 초코 핫 이거는 파우더랑 시럽이랑 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지? 음 따뜻한 것보다 정확히 한 3배 정도 맛있다 우선 오렌지 아이스 핫 오우 아이스 핫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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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초코 먼저 나왔고요, 핫초코가 나왔습니다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응, 맛있지? 애기이로 온다, 애기야. 어서 오세요. 아, 이거 어떻게 찌는데? 오, 대박! 하나 다 먹었어? 맛있어. 다 달아먹었어. 맛있다. 달콤한 한 번 마셔보세요. 한 번 드셔보세요. 세종아, 스틸 대피는 냄비 두 개만 줄보세요. 안녕하세요.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. 이거 먼저 천천히 앞장부터 읽어보시고요, 제가 좀 이따 와서 주문 도와드릴게요. 밥 좀 넣어볼까? 밥 좀 넣어볼까? 근데 스틸인데? 밥 좀 넣어볼까? 스틸 넣어봐. 뭐 먹을까? 그러면... 뭐 먹을까? 주문하시겠습니까? 이거 하나씩이랑 제일 맛있는 걸로 추천해주세요. 저는 따뜻한 거. 따뜻한 걸로 하면 오늘 새로 나온 이 핫초코. 핫초코요? 핫초코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. 아, 진짜요? 뜨끈뜨끈해가지고요. 저 핫초코. 네. 핫초코랑 감귤 주스. 맛있게 해주세요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여기 창문 해놓은 거 더 예뻐. 여기. 인테리어를 잘해놨어요. 응. 응. 뭐라고 할까? 감방이죠? 응. 응. 핫초코죠? 아, 아들. 그 뭐지? 내 앞에 중. 토마토 아티스풤 어떻게 해? Qui은지? 와아, 기타. 아, 엇. 다리. 맵기. 자앓. ям. 우윈. 연어에서. 여러분. 아, 남아가야. 제느내에 좋아해요. eman. 음료 먼저 준비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방금 짠 거예요. 여기서 따서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감귤 맛이야. 진짜 감귤 맛이야. 완전 부드러워 이거. 진짜 부드러워. 진짜 맛있어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따뜻해. 따뜻해. 배고프다. 디저트를 빨리 안 부어줘.